절기 동지인 내일은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2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면서 추위가 한결 덜했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밤사이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절기상 동지인 내일은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빙판길 안전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기온을 끌어내리겠지만 큰 눈구름대를 발달시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부터 토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0에서 최고 25cm가량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4도, 영덕이 영하 5도, 울진과 포항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영하 2도, 포항과 경주 0도, 울진이 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량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이면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금요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